Q ple Vas bypass trade와 6위 이번 동ittens 기 완 Mund 일단 비조를 가는 게 저희가 다음 스태츠로 가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도 비조로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디조로 가면 아이치랑 대결을 하는데 아이치랑 대결하면 엄청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리안 선수를 폴로완께서 많이 해봤는데 잘하는 선수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할만한 것 같아요. 일단 유럽 솔로랭크는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챔피언들이 좀 개사한 게 좀 많이 나오고 탑 누누라든가 이런 거 이상한 거 좀 나오는데 그리고 좀 유럽 솔로랭크 하는 사람들이 좀 다 뒤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초반에 스윙 챔프 하면 좀 쉽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. 어... 잠시만요. 뭐더라? 탑이었는데? 잠시만요. 아 그럼 거의 다 특혜했던 거고 웃겼던 건 갑자기 우리 팀이 말파 1픽을 그냥 탑으로 했던 게 기억나네요.